외관에 설치된 2미터 크기의 동그란 디스크가 시간대별로 돌아갑니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공에 열린 공원은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수자원과 풍광의 요소를 담은 디자인이 특징. 서울시 건축상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건물입니다. 서울시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서울건축문화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축제의 주제는 한양산천 서울강산. 서울을 이루는 산과 강이라는 자연환경을 되돌아보며, 도시의 배경인 자연과 건축물의 변화 과정을 담았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가면서 발전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행사 기간 펼쳐지는 10개 분야의 전시들은 서울의 산수를 건축적으로 풀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과 바람이 흐르면서 서서히 산수가 변하는 것처럼 저희의 파빌리온도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재구성되고 공간이 변화되는... 이 밖에 건축가 대담과 작업 공간 투어, 영화 상영 등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